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충주시 성래동 가구점 골목 인근에서 촬영 중이구요. 정면에 보이는 3층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근린생활시설 건물인데요. 대지 45평, 거층면적 35평, 연면적 106평에 88년 철건조 준공이네요. 이쪽 방향 200여 미터 지점에 제1로터리가 있고, 충주도심 최중심부로 향하는 방향인데요. 반경 400미터 이내에 생활에 필요한 왼갓 모든 인프라가 다 있습니다.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구요. 이쪽은 용산동 알림동으로 향하는 방향이고, 이 도로는 시내 최중심부를 봉서로 관통하는 도로인겁니다. 이제 지하 1층 시상 3층 근생건물 보러 가실까요? 공실인 지하 1층 점포와 현재 임대중인 1층 점포와 2층 다가구, 그리고 3층의 주택을 주인분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겠습니다. 어르신 1층에는 지금 가게가, 임대가 나가있는거죠? 네, 이게. 이게 지금 총 3칸인데, 3칸. 한 분이 전체 다 쓰고 있는거에요? 네, 다 쓰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상가 임대, 1층 30평 이상, 4월 입주 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네, 네. 4월달에 나가는거에요? 3월이요. 아, 3월달에 나가서 4월에 입주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거구요? 네, 네. 그래서 내놓은거래요. 아, 그래요? 그럼 현재 여기 월세는 얼마에 얼마 갖고 계실까요? 월세가 옛날에 어떤거는 이게 120만원 받던건데요. 네. 120만원 받던건데, 코로나 오고 이래가지고 55만원씩 줬었어요. 보증금은요? 보증금 천만원에. 보증금 천만원에 55만원 주고 있었는데, 지금 3월달에 임대를, 임차를 나가는거고, 네, 네. 한 3년 되셨어요. 그럼 이제 또, 누가 들어오면 또 그정도 금액으로 또 임차를 또 줘야겠네요. 윤대를 줘야겠네요. 올려야지요. 올려서. 네. 경기가 지금 되게 안좋은데. 네, 그래도 올려야죠. 네. 지금 1층이 한 30평 정도. 5년 달라는걸 3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네. 1층이 30평으로 되는거고, 이제 아는거 한번 들어가볼까요? 지하실 가나요? 아니면, 어디부터 가셔야 돼요? 아, 위부터 올라갔다 오죠? 네, 그러시죠.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아, 이번에 수리기를 하셨다고 하신게, 여기 화장실 문. 문 새로 다 버리구요. 벌렸어요. 밑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우루, 유리, 이런거 다 세우는거 다 했어요. 혹시 요 화를, 어, 안에 불이 켜져있네요? 예, 지금 켰어요. 아, 지금 켰어요. 여기가 이제 2층. 2층 원룸이? 네, 방 2개짜리 하나, 1개짜리 하나. 다 입지되어 있어요. 아, 입지되어 있어갖고. 촬영은 못하겠네요, 그죠? 네, 촬영은 못하겠네요. 그러면, 요 200이호는 구조가 어떤 구조예요? 안에 딱 들어가면? 예, 마로 크고 방 하나. 그러니까 거실이 있고, 방이 하나가 있고. 화장실, 뭐고 다. 화장실 하나, 주방. 주방이 있고, 그런 구조이고. 예, 예. 그럼 1.5룸, 투베이 구조네요, 그래서? 방 하나. 그러니까, 그렇죠. 1.5룸.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1호는요? 여기는 큰 방 2개에다가, 마로 크고. 거실이 큰 거실이 있고, 큰 방 2개가 있고. 아니, 그렇죠. 방이 이제, 주방시터 갖춰져 있고. 화장실 하나가 있고. 예, 화장실도 커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2.5룸 내지 뭐. 예. 1.5룸 정도. 예, 예. 커요.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200이호는,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200에 25만원이요. 200에 25만원. 예. 그 다음에, 여기 200이호는. 300에 30만원이요. 300에 30만원. 예. 싸게 절세요. 예. 예. 요 3층 산림집이구요. 예, 예. 예, 예. 3층. 요것도 이제 문을, 예, 예. 여기는, 이제 새로 달아구요. 혹시 여기는 열려있나요? 여긴 열려있어요. 근데, 지저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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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거의 뭐, 쓸 일이 없으니까. 예, 예. 창고식으로. 예, 예. 창고로 쓰고 있어요. 예, 예. 여기도 창고로 이래. 다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화장실 시설은 다 석중이에요. 예, 예. 철거 했나봐요. 그렇죠? 예. 여기가 3층. 우선 먼저 옥상부터 올라갔다 올까요? 예, 예. 옥상부터 올라갔다 올까요? 예, 예. 옥상부터. 전에 보니까 여기도 뭐, 공간이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예. 여기가 이제, 불터진다, 예. 봄을 창고. 아, 여기. 예. 혹시 6.25전쟁 다시 터지면. 예. 여기 벽 마감하고요. 낮에는, 여름에는 시원해고. 겨울에는 훈훈해고 그래요. 옥상부터. 야, 이거 이번에 공사 새로 했어요. 어, 이거 층도 이렇게 높게 해놨네요. 예, 예. 아주 높게 했어요. 돈 많이 들어가셨겠어요? 예, 예. 많이 들어갔어요. 평수가 크니까. 죄송하지만 얼마 들어갔어요? 이거 했는데 천만원 이상 들어갔어요. 근데 전에도 물이 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잖아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 왜 아셨어요? 그냥 방수를 해느니 차라리 겨울에 눈 안 치우고. 예. 이게 또 길바닥으로 이리 물이 내려가니까 안 좋아요. 아. 겨울에. 그래가지고 아주 이래가지고 별도로 뺐어요. 물 하나 안 내려가고 얼음 안으로. 예. 여기가 이제 심야보일러. 여기는 이제 심야보일러실. 예. 우리 마지막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 3층만 심야보일러인가요? 예, 예. 3층만. 그러니까 2층 세입자들은. 예. 현재 LPC 따로따로. 아. 근데 도시가스가 이제 3월달에서부터 공사 시작해요. 도시가스가 3월달부터 시작해서 들어오고. 예. 현재 2층은 난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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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은 취사를 다. LPG도 가스로 하고 있고. 예. 3층은 심야전기. 3층은. 취사는 LPG. 예. 보일러는 심야전기. 난방은 심야보일러. 예. 현재 여기 뒤에 공터고요. 뒤로 이제 옛날 뭐. 이 집인가 뭐. 방으로 이제. 해구. 이래 저어가지고 이래 살아요. 세입자들이. 그래서 여기가. 성내동이 좀 오래된 동네라서 그죠? 예. 이게 이제. 그 뭐야. 이 통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다가. 예. 이제 3월달에서부터 이제 공사 시작. 올서부터는 이제 심야전기도 마지막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침상을 일해놔가지고요. 예. 여름에는 여기 시원하겠네요. 여름에는 이제 틴트 쳐놓고 여기서 자고. 예. 예. 여기서 고기도 꺼먹고. 네. 네. 애들하고요. 가슴이 이게. 날씨가 흐린 건지. 미세먼지가 있는 건지. 안개가 낀 건지. 미세먼지. 미세먼지죠. 충주가 미세먼지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요새 늘어서. 좀 심하네요. 예. 예. 주인 세대 내려가 볼까요? 숨으라래 이제. 나오라랄까? 아니요. 사람 안 나오게. 아 그렇으면. 사람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안 낫겠어? 얘들아. 나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 얼른 다 숨었네 저 주방 찍을 때는 다 나온 다음에 찍지요 뭐 예예 야 너 탈의 유튜브에 나오기 전에 빨리 주방으로 가 바로 살리라 우리 지금 어르신 말씀하시는 게 다 지금 녹음이 되는 거라서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것보다 똑같죠 3층은 건축물 대장상 사설 강습소로 되어있는데 주택으로 사용 중이고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한 개 구조입니다 안방도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가 방이 두 개였었죠 예예 세 개인데 여긴데 터가지고 마르르다 여기가 이제 방 두 개 중에 조금 작은 방 예예 작은 방 북쪽으로 창이 나 있고 여기가 이제 큰 방이고요 예예 좁은 방으로 다 가 빨리 주방 찍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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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이쪽은 남양으로 창이 나는데요 목소리나 하고 계시 말고 아 어르신 목소리가 다 들린다니까요 여기 욕실은 상당히 넓고요 가만있어봐 요거를 다 찍었어요 고실에도 남쪽으로 가만있어봐 이쪽이 남쪽이죠 네 어르신 남쪽으로 작은 창이 나 있죠 여기가 이제 방 터서 주방을 넓힌거죠 요게 이제 방이 있었는데 해고 이거는 주방 전체가 원래 주방이었어요 주방시설은 바꾸신지 얼마 안되셨나봐요 언제쯤 바꾸셨어요 요거 한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1988년에 철권조로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3층 주인세대를 보시는 중이십니다 어르신 이제 지하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대지평수가 총 45평이죠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기억이 안나죠 건축론적이 35평이고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연폐율이 80%인데 거의 꽉 지은 것 같아요 지하까지 내려가는 막간이 시간을 이용하여 잠시 비현 설명을 드리면 요 건물은 1년여전에 매매가 4억 2천으로 개시했던 건물인데요 개시하는 중에 주인분께서 2천만원을 레고 해주시겠다고 하여 4억으로 매매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수용 지붕을 포함하여 여기저기 손을 본 후에 다시 매물로 내놓기로 하셔서 지금 수리된 상태를 촬영하는 거거든요 건물이 위치한 곳의 상권이 예전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상권이었는데 현재는 그리 팍팍 팽팽 돌아가는 상권은 못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장점과 가능성을 갖춘 건물이니만큼 보시다가 용도에 맞는다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이 지하가 어떻게 있으면 습이 좀 찰만하고 울기도 좀 쓰여야 될 만한데 아주 깔끔해 보송보송하고 여기가 사슴 달란주죠? 네 옛날에? 네 그거에다가 내가 철거를 다 해버렸어요 신조공사 새로 다 빼고 요즘에 충주에도 음악하시는 분들 지하로 임대 얻으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이게 그 저기 음악 켜는 사람들이 달라고 몇 십만 원 안 줬어요? 왜요? 비키고 올까봐 아니 지하니까 뭐 괜찮은데 올릴까봐 아까 탐품이 아주 남들 민폐일까봐요 근데 주변에 뭐 가정집이 별로 없으니까 아직은 내가 부니까 여기 대부분 지하에는 물빠짐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물빠짐 시설이 있는데 여기 그전에 화장실에서부터 물빠질 수도 다 있었는데요 다 철거하고 수도만 하나 사러 있어요 여기 물을 쓰면 물이 어디로 빠져요? 그전에는 일로 빨아들이고 그랬었는데 그 장치를 다 모터해서? 네 철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쓰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쓰려면 다시 또 모터를 설치하거나 그렇지 화장실은 뭐 1층에 가도 되니까 화장실은 1층에 가도 되니까 저거 살섬 달라는 주소를 내버렸어요 저 바깥에 뭐 딱 있죠? 네 여기가 짬바통을 갖다 놨더니 치워놨더니 내가 치워놨더니 가위가 안 나지 그쪽에 이제 후면 들어오는 데고요 그쪽으로 이렇게 가스통 교환할 때 일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가스통이나 통식가스 오래 들어오면요 예 줄여도 없어요 이쪽 배지 남쪽 경계는 다 우리꺼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벽을 벽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예 여기도 옛날에는 화장실이었었나봐요? 예예 화장실이었는데 여기가 뒷문으로 해서 창고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계량기 다 묻혀 있고요 다 섞여 아 여기? 예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1층, 2층, 3층 그럼 수도검침하러 예 검시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들어오시나보다 이렇게 지금 세대별로 통 하나씩 넣고 쓰시는 거고요? 요게 이제 우리 3층 거고요 네 요게 3개가 원룸 아 원룸 큰 통을 쓰시는구나 예 원룸 요 에어컨 시설은 여기 원룸에 있는 거죠? 아니요 이거 1층 가게 거에요 그쵸 가게 거 그럼 저기 자기네들이 손수였어요 아 그럼 벽걸이 식으로? 예예 아 저거는 이제 그거 뭐야 예 가게 간대 작동이 잘 안 된다래요 예 비싸게 주고 한 건데 옛날에 예 이게 도시가스 아참피 들어오면 다 철거해야죠 그럼요 아참피 이게 지금 LPG 예 LPG 어 LPG도 이런 식으로 파는구나 예 원룸만 어 원룸만 아 예 네 좋습니다 네 잘 넣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요게 지금 96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아 이거 처제가 살다가 네 처제가 한참 한돔에 네 형부 사르라고 앉아 줬는데 처음 한참 내놓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거의 30년이셔거든요 네 요게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죠 네 네 나가실까요 네 제가 먼저 나갈까요 근데 이게 네 이게 옛날에는 옛날에는 1층이 1층이 지하가 술집이고 1,2층이 학원 아 예 3층이 교습소 예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예 이게 처음에 이제 4억 3천에 내놨다가 4억으로 깎았던 건가요 4억 2천에 내놨다가 그전에 그랬었는데요 예 실의할 것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살다 보니까 예 지붕에 있는데 이제 천 몇백 들어가고 예 또 인텔이 여기저기 손을 보게 되니까 예 그 어차피 팔라고 내놓은 거 예 들어오시는 분하고 상의해가지고 뭐 그건 할 거고 일단은 4억 3천 5백에 4억 3천 5백에 예 그러니까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 예 서로 절충은 가능하고 예 요즘 경기가 오늘 안 좋아서 안 좋은 거 알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 뭐야 보시고 이거 구매하실 분만 계시면은 예 그분한테 내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 내가 또 나이가 70 넘어가지고 또 삼촌까지 식구하고 둘이 살면서 오르락내리락 캔뎌한 것도 힘들고 예 예 예 다들 또 장계도 가면은 또 한 푼이라도 보태줘 일이고 예 그래서 생각 끝에 이렇게 수리 싹혀가지고 내놓게 됐어요 그럼 아니 4억 3천이면 4억 3천이지 왜 4억 3천 5백이에요 사시는 분들이 또 깎으실까 막 그러니까 이건 뭐 4억 3천 5백이든 4억이든 4억 3천이든 뭐 오실분이 맘에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내가 맞춰드릴 네 맞춰드리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건물 조금 더 찍고 제가 돌아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가격 제가 가지끈 해볼게요 연락주세요 충주도심 중심부 일반상업지역 3층 근린생활시설이 매매입니다 충주시 성내동 293 제1로터리 가구점골목 입구에 위치하구요 도심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22m 중로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이네요 대지 45.1평 건축면적 35평 연면적 106평으로 88년 중공입니다 지하 1층의 점포 27평은 공실이고 1층의 점포 35평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5만원으로 임대 중이구요 2층의 두가구 35평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55만원으로 임대 중이구요 3층의 주택 35평은 주인분께서 거주 중이시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 금액은 4억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가족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지, 주택, 아파트, 원로,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 간에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정직과 성신을 다하겠습니다 맞다